1분의 1 사이즈 언박싱이라기보다는 이제 제품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2분의 1 사이즈를 보여드리려면 다른 사이즈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거 2분의 1 사이즈 전에 4분의 1 사이즈가 있고요 4분의 1 사이즈 그리고 6분의 1 사이즈 9분의 1 사이즈 12분의 1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다이꺼 이제 우리가 이제 SHF라고 부르더라고요 SH 피겨 반다이꺼 12분의 1 사이즈 크기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이거는 뭐 리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뭐 지금 메카 테스트 하는 그런 바닥도 표현되어 있고 여기 뭐 그렇죠 이게 반다이 SHF도 뭐 굉장히 그래도 가격대 성능도 굉장히 좋고 어우 소리가 좀 시끄럽죠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아우 이렇게 크러져 얘는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3 나왔던 토니 스타크예요 크기 비교만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관절들이 사실은 좀 많이 보이긴 하죠 관절들이 이렇게 좀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헤드 조형 12분의 1 사이즈 치고 아이고 또 좋다 아우 내가 이게 봐봐 아 이거 지금 포커스 한다고 지금 아우 정말 자 나 가렸다 그렇지 그렇지 나온다 이제 나 깨우쳤다 그래 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디테일의 어 SNCF 피규어 도추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들 이렇게 뭐 발 보면은 왜 아이언맨 3 보면은 왜 와서 촤악 해서 발이 탁 붙고 팔 탁 붙고 뭐 얼굴 탁 붙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이 그냥 빼서 이렇게 싼 거라고 막 하죠 응?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탁! 이렇게 붙을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? 뭐 손도 마찬가지예요 손도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어주면 음~~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탁! 나 또 얼굴 가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 보여요? 초점? 아 몰라 몰라 포커스 안 맞아 탁! 내가 얼굴이 틀어서 그런지 포커스 다 내 얼굴로 맞추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카테스트 버전의 토니 스타크 이건 반다이 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거는 빼놓고 그래서 얘는 십이분의 일 사이즈가 되어 있구요 얘는 뭐 스테트도 없네요 바닥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킹아치 버전 9분의 1 제가 원래 주력으로 초반에 했었던 네 9분의 1 사이즈입니다 요거 뭐 아 이게 아이언맨 스푼처럼 잘 되어 있지요 네 조심조심 요게 바로 오 멋있다 킹아치 9분의 1 사이즈입니다 점점 커지죠 네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되면 원래 자립이 쉽지는 않아요 얘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어 여기 여기 마스크를 요렇게 들면은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어 그렇죠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조금 표현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 조명이 없어서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다이언맨 스푼는 이게 되게 깨끗한 것만 들어있는데 제가 이것도 악세사리 부속 파츠를 산 거예요 헤드도 지금 네 이게 이렇게 데미지 버전으로 사서 이것도 실제는 25만원이고 와 이거 뭐야 데미지 버전도 한 10만원이에요 아 이게 좀 다이 캐스트라서 좋긴 한데 조금 뭐 가성비 네 이런 것들은 자 자 이게 이제 9분의 1 사이즈면 이제 6분의 1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6분의 1 사이즈는 네 그때 제가 크기 비교할 때 미리 보여드렸고 리뷰는 어 얘가 이거 쫙 어 불어졌어 아니다아니다 어우 하하하하 미치겠다 그니까 이게 잠깐 기다려 봐요 아우 내가 진짜 스탠드를 설치해야 돼 이거 봐 이내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런 중간중간에 프로 방송인들은 이런 실시간 맛드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거 설치할 시간 없어도 내가 세워놓은 건데 하 안 불어서 안 불어서 괜찮아요 예 마크 42 네 툭 쓰읍 아 이거 시야가 안 돼 도와줄 사람이 원래 필요해요 도와줄 사람이 원래 필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네 네 야 너는 넣어 얘는 넣으셔도 돼요 얘 넣으셔도 됩니다 콜가이 우리 피디님이 이걸 좀 정리 중에서 이거 우주똥 이러버리고 큰합니다 그래서 좀 야 나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좀 좋지? 나 저기 심부름 보내셔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면 얘 이제 아이언맨 그냥 아이언맨 3에 나왔던 네 토리 스타크 크 그리고 야 부시지 마요 아 내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자 그리고 아이언맨 3의 메이스토이 마크 42 마크 42 자 그리고 이제 6분의 1 사이즈는 마크 43입니다 이거는 거의 와 하토이 버전 이거 하토이 마크 43 요거도 잠깐만 요거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하죠 43 보여드렸잖아요 마크 42 마크 43 마크 43 헤드가 열리고 당연히 네 토니 스타크 형님이 네 요렇게 들어와 있죠 요게 이제 6분의 1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6분의 1 사이즈 그러면 이제 4분의 1 사이즈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거 좀 치워주세요 예 제가 뭐 나중에 예 술 한잔 살게요 4분의 6쿼터 마크 42 43 그리고 44는 턴크버스터에서 뺏고 45 그리고 레전더링 46 이렇게 나름 제가 주민해봤어요 점점 커지죠 자 이거는 박스도 굉장히 멋있죠 그거 열 때 조심해 그리고 으아 똥손이 으오 으 재미있구나 Mu 으 scale 부러진 거 아니야 부러진 거 아니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마크 45 손이 없죠? 몰라지 마세요. 손은 밟으면 되니까요. 아 이거는 뭐 점점 더 베이스가 커지죠. 점점 더 베이스가 커집니다. 그리고 뭐 부속 파츠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리뷰는 아니니까 다 보여드리지 않고 어? 뭐가 또 잘 어울렸어. 괜찮아요. 그건 이따가 제가 줄 수 있어요. 이걸 여기다가 꽂아서 마크 45까지. 아 이거는 이제 쿼터 제품이 들어가는 겁니다. 쿼터 제품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아 이게 빠져버려요. 이거 좀 치워주세요. 예 고맙습니다.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한번 클로즈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뭐 이거는 그냥 크기 비교를 위해서 가져온 건데 아 이거 붙여놨구나 또. 이거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. 그쵸. 그쵸? 이런 식으로 마크 45는 토니 스타크의 헤드는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실제로 뭐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월트로에 나왔을 때 얘는 마스크 벗은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. 그쵸? 네. 토니 스타크가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영화 보증을 좀 제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고 뭐 그런지. 마크 40. 5. 43. 42. 토니 스타크까지.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자!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제 46 갈까요? 46 한번 갑시다. 아하하하하하 침착해! 침착해! 땡큐! 330만원 질러줘서 땡큐! 아하 아하 오와아아아 멋있어 어떡해 공기 빤빵 한꺼봐 아아아아 나 진짜 이거 사기 잘했다. 살래라 정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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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벌